긴급생계지원자금 2천조를 즉시 전국민의 가구당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151명이 되면 며칠 안에 여러분의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억씩이. 실습니까? 국민들의 경기가 엄청나게 내리막길을 가고 가게들은 전부 안 그래도 문을 60% 이상 닫았는데 이제 80%까지 닫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리 서민과 중산청 모든 가구당 한 가구당 1억씩을 국가혁명당이 150명 국회의원이 되는 즉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양적 완화로 한국은행에서 2천조를 찍어서 일단 국민 한 가구당 1억씩 2천조를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1년 동안 장사 못할 거 뻔하고 그 집세 나가야 되고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1억이라는 돈이 꼭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는 1억씩이 주어질 겁니다. 가구당이기 때문에 1인 가구도 1억을 주게 됩니다. 노인이든 20대든 20살이든 혼자 사는 사람도 1가구이기 때문에 세대당 우리나라 전체 세대는 500만 세대지만 가구수는 2천만 가구입니다. 가구는 아버지와 자식이 따로 있으면 한 사람당 1억이에요. 세대주는 아버지지만 세대당 주면은 500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가구당 줄 때는 자녀가 고시방에 있다. 그럼 그 사람도 한 가구야. 거기도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천조를 방출해서 이 2천만 현재 등록돼 있는 2천만 7천 가구 이들에게 무조건 1억씩을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여야 정당은 이렇게 긴급생계지원자금 1억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imf 때 imf를 양놈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자고 한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그때 뭐라고 그랬 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우리가 그 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물론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4명 imf에 가서 외국에서 빌려오는 게 낫다는 사람이 6명 이래가지고 결국 돈을 못 찍고 양책 완화를 안 하고 달러를 빌려오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달러 부족 사태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때 imf 은행에 돈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돈을 찍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플레이가 생긴다고 걱정하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우리나라는 인플레이가 안 생깁니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약간의 혈압이 약간 있는 건 괜찮지만 저 혈압이 더 무서워요. 이 디플레이션을 지금 일본 경제가 1992년에 저렇게 내리막길로 2002년에 내리막길로 갔다가 저 양책 완화를 하느냐 양책 완화를 하느냐 양책 완화를 하느냐 imf에 와서 돈을 빌리느냐 일본 정부가 신중을 기하다가 최종 결론은 imf에 돈 빌리지 말고 일본이 양책 완화 8000조를 하기로 개첨을 나서 돈을 찍어 가지고 일본 경제 지금 살아났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서 우리가 인플레이를 방어해 가면서 얼마든지 경제 살릴 수가 있는데 왜 이 서민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가구당 1억씩을 주기 위해서는 151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해요 국가혁명대당금당에 151명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난국을 그나마 해체갈 수가 있어요 1년동안 코로나가 불경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공장에 문을 닫고 이럴 때 2년치 월급 2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중산청의 2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1년에 5천만원씩 내년까지 계산한 1억을 주므로서 여러분들의 수입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저 국회의원들 지금 예야 정당들은 선거에 정신은 없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긴급생계자금을 달라는 말은 그 사람들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 안 들려 긴급생계지원자금 2천조를 즉시 전 국민의 가구당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151명이 되면 며칠 안에 여러분의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억씩이 실수입니까 좋아요 그 2천조가 여러분 통장에서 금방 빠져나가지 않아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쓰겠죠 국가는 그 돈을 한국은에서 충분히 방어해 갈 수가 있다 국가 예산도 전략에 가면서 국가 예산도 전략에 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생재가 걱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본 경제가 일본 경제가 100억짜리 빌딩이 15억으로 내려가고 물가가 10배가 떨어져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위기에 처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거를 인플레이로 올린 겁니다 8천조라는 에나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가지고 지금 일본 경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IMF에서 왜 돈을 빌놓으냐 이 말이에요 돈을 우리가 양쪽으로 하나 했더라면 얼마 안 찍어도 해결된 일을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얼마정 찍어서 빚을 갚아봐요 미국은 그럼 달러가 찍으면 달러가가 인플레이가 생기냐 안 생겨 달러가 해외로 다 나가버려요 저 아무 집에도 숨겨놔 비상실을 대비했어요 그럼 미국은 아무 돈을 찍어서 빚을 갚아도 아무도 그 시비 거는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없으세요 옛날에는 돈을 찍으려면 금을 맺겨야 되어있었어요 지금은 그 재료가 국제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정부 자유 자기 각 나라 같이 잘 만들어놔게 돼있어요 왜 인플레를 자기들이 감당만 안 되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2천조를 양적원화해서 151명이 붙기만 하면 바로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여러분 가구당 가구는 세대와 다릅니다 세대는 우리나라 세대가 전부 512만 세대이고 가구는 2천만 7천 가구 이 2천만 7천 가구당 1억 10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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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허경영 삼계수원 둘 셋 삼계수원 사구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너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해이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보겠다 내 말이 맞죠 맞습니까